안녕하세요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다음주에 이제 수요예측하고 그 다음주에 청약 들어가죠 요즘 뭐 제가 제목에도 달아 놨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가 풀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시장의 기대주가 IPO를 하니까 어떻게 뭐 바이오쪽이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힘을 받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코로나19 CMO 엔진단 SK바이오사이언스 과연 IPO 이후에 생생 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사진 최근에 이제 많이 보셨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 엘하우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최초로 출하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죠 뭐 지금 뭐 1호 접종자가 뭐 누구다 누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첫 그 백신 지금 출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전담해서 생산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우선 최근에 바이오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보면 뭐 아직 괜찮은 종목들도 있기는 하겠는데 최근에 뭐 오스코텍이나 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이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뭐 임상 결과 나오기 전부터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는데 임상 결과 나오면서 계속 그 주가가 좀 부진의 늪에 이제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진단키트주 시젠은 이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락하는 것인지 지금 한 12만원대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접종자가 늘어나면 뭐 코로나는 어차피 잡힌다고 보게 되면 시젠에 이제 진단키트 매출은 떨어진다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 같은데 뭐 전문가들은 지금 뭐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잡힐 것도 아니고 잡혀 가더라도 진단키트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도 올해 시젠 실적이 더 좋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그보다도 조금 더 길게 내다보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시젠이 정선위 조치로 회계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지 주가는 굉장히 지금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정선위의 시젠 조치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치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젠이 감리를 받아서 정선위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대부분은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가 과실이나 중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나오게 되면 거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검찰 통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검찰 고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정상참작이 굉장히 많이 돼서 시장 조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 거래 정지라든지 그런 시장 조치 자체도 아예 없었고 계속 거래를 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보도자료로 배포도 되지 않았지만 동기는 고의거든요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는 고의였지만 2019년 3분기에 그 전에 회계기준 위반 상황들을 전부 다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을 해서 동기는 고의 기준 위반으로 나왔지만 시장 조치 없고 그 다음에 검찰 고발이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예상보다는 상당히 약한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물론 이제 약세로 가더라도 이게 점진적인 약세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PB 파마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PB 파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회사 이름이 좀 어렵다고 해서 PB 파마로 바꿨다가 다시 그 옛날 이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인가요 그게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주가가 떨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잘 가서 5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가서 저도 약간 저는 지금 이 회사가 5만원대까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5만원대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3만원대 후반 이쪽까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거 지금 다음달인가 다음달이 이번달인가 다음달에 그것도 지금 IPO를 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업계가 너무 풀이 죽어 있고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주하고 구주매출이 같이 가게 됩니다 대주주가 SK케미칼이죠 그래서 케미칼이 765만주 정도 구주매출을 하게 되고 신주가 1,530만주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총 공모는 2,295만주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모집가액 4만9천원은 공모가 레인지의 하단 일단은 최하단을 가정을 했을 때 총액은 공모 총액은 1조 한 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뭐 지금 공모가 상단에 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 상단으로 갈 걸로 다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1,530만주 곱하기 공모가 상단 6만5천원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나올 겁니다 아마 9천 한 9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1조 정도 나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한 1조 정도의 신규 자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시설 투자 좀 하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쓰고 뭐 마케팅 운영 자금으로 쓴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5일 다음 주죠 기관투자자 이제 수요 예측 끝나면 공모가 확정 될 거고 그 다음 주 9일하고 10일 사이에 그 일반 청약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보면 매출이 뭐 17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2020년, 20년은 3분기까지 누적으로 1,586억이니까 연간으로 보면 17년부터 매출은 계속 증가세로 간다 또 영업이익도 17년도에는 손실이었는데 18년도에 흑자전환하고 나서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 추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2020년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일단은 더 큰 상황이고요 단기순이익도 지금 19년부터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3분기 대 3분기로 2020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2019년 영업이익률은 한 7%인데 2020년에는 16.9%, 한 17%까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은 굉장히 견조하게 양호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또 올해 내년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 확실한 회사입니다 한 가지 이 회사가 조금 더 기대를 안게 해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사의 판관비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항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비죠 고정비 아니면 준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이익 증가율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더 공식 시간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사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판관비에서 고정비 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회사의 매출이 증가해도 고정비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고정비는 말 그대로 매출액 증감과 상관없이 매출이 증가해도 거의 큰 변함없이 그 금액이 유지되는 게 고정비고 뭐 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에 연동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재료비 같은 것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증가해도 비용 안에 보면 고정비라고 하는 놈이 있다 보니까 매출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비 효과에 의해서 매출 증가율 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것 이 고정비 효과를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정비가 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매출 증가가 확실하다고 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 효과에 의해서 이익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도 증권 신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매출 그 유형을 보면 제품 매출이 많고 이제 상품이 좀 있고 뭐 기술 이전 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백신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제품 매출이 6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바이오회사 제약업체의 백신을 구매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거는 상품이죠 외부에서 사와서 유통 마진을 챙기는 거니까 이거는 상품 이게 이제 한 30% 그 다음에 기술 이전 회사의 이제 기술 신작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기술을 다른 회사에 이제 넘겨주고 이전해주고 받는 라이센스 아웃 수익이 아주 뭐 미약하지만 한 3.4% 정도 있고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비중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백신 위탁 생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노바백스 제품도 위탁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 한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백신 배양하는 방법은 유정란 배양하고 세포 배양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신은 글자 그대로 바이러스를 약독화 그러니까 독성을 아주 약하게 해서 유정란의 그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감염을 시켜서 이 유정란 안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원심불리기 같은 데서 이용해 가지고 바이러스만 추출을 해서 그 독성이 약하게 된 그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으로 만들어서 사람 인체에 투입을 해서 예방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백신을 배양하는 가장 주된 방식이 이 유정란 배양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가장 저렴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조류독감 같은 게 퍼져 버리면 빠른 백신 생산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있어요 저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유정란 백신을 맞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이제 세포 배양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동물 세포에 감염시켜서 증식을 해서 나중에 그 바이러스만 추출을 하는 건데 유정란 방식보다도 유정란 방식이 한 6개월 백신 생산에 6개월 정도 걸리면 얘는 한 절반 이하 그러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백신 같은 경우는 큰 제약 회사 4개가 거의 글로벌 시장의 한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GSK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나 산업이 파스테르나 아니면 머크, 화이자 같은 4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4개 기업이 우리 일반 기초 백신 말고 우리 프리미엄 백신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4개 회사가 그래서 아주 프리미엄 백신 제품을 활용을 해서 세계 시장을 이 4개 회사가 거의 과점, 과점이 아니라 뭐 거의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뭐 점유율이 90% 이상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라는 게 이제 각 정부의 허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로컬 업체를 각 개별 국가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 말고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또 CG녹십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은 자기 국가나 아니면 아주 특정 지역에 그 다음에 프리미엄 백신이 아니라 기초백신 같은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 지금 백신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는 지금 현재 이런 글로벌 백신 시장의 흐름을 깰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플루 우리 흔히 말하는 독감 백신 제품이 있고요 세포배양 3가와 4가 제품이 있습니다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 잘 아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감에서 맞습니다 독감이 일으키는 인플루엔자가 우리 A형 독감 B형 독감 그러잖아요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A형 인플루엔자 두 가지 하고 B형 바이러스 하나 그래서 세 개 세 개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두 개 B형 바이러스 두 개 해서 총 네 개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3가 백신 4가 백신 그러는데 3가 백신은 우리 보건소나 뭐 이런 데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4가 백신은 거의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자기 부담일 거예요 한 몇 만원 합니다 그래서 4가 백신이 있는데 뭐 굳이 4가 백신을 맞지 않고 3가 백신만으로도 뭐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커버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돈을 들여서 4가 백신 접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조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넘어갑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있고 스카이 바리셀라라고 하는 또 프리미엄 백신급인데 수도 백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독감 백신하고 여기 대상포진 백신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SK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매출은 수출은 굉장히 미미한 편이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국내 백신 시장만 놓고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독감에서는 한 35% 대상포진에서는 한 50% 수도에서는 한 46%니까 우리 뭐 국내 백신 시장에서는 나름 어떤 그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뭐 글로벌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상장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밸류를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CMO 그러니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 얼마나 이 회사가 의약품 CMO를 잘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성공적으로 생산을 해서 얼마나 코로나19 백신에서 얼마나 캐시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만약에 이게 단기에 잡혀버리게 되면 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하는 CMO 쪽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위탁 들어오는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게 되면 회사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뭐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일찍 끝나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좋지 이 회사 투자하는 분들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MO가 지금은 그 코로나19 백신만 위탁 생산하는 CMO인데 코로나19 백신 외에 일반 그 항체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과연 확대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일반적인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얼마나 수주를 해서 그 코로나 백신 말고도 그 CMO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 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SK의 공모 가격을 정할 때 공모 가격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3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론자 그 다음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회사인데 이 세 가지 회사가 전부 다 CMO가 주력인 회사들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SK바이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백신 생산 기업이었고 이었는데 이제는 CMO 중심 기업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CMO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바이오나 론자나 우시 같은 이 회사들을 비교 기업으로 삼겠다 뭐 이런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의깊게 팔로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CMO 사업 한번 볼게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하겠다는 CMO 다시 말해서 지금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딱 백신이고 두 회사하고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거 작년 7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엘하우스 백신 공장 이름이죠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백신 생산 기술도 이전을 좀 받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백신의 원액을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아스트라가 이제 글로벌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바백스 이거는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삼상하고 있죠 삼상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 승인은 거의 낮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SK가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 있잖아요 이걸 라이센스 인 계약을 체계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독점 생산 판매를 하는데 지금 질본하고 저기 질본이 아니고 질병관리청하고 백신 공급 계약을 체계를 했습니다 해서 노바백스 이 백신을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안동 엘하우스에서 생산을 하는데 글로벌 공급 물량이 있겠죠 노바백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공급 물량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정부가 약 2천만 명분 4천 도스 정도를 공급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노바백스 백신 안동에서 생산이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병행 접종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합성 항원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백신은 초조원 거의 영하 20도 30도 40도 되는 초조원을 이용해서 유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백신도 있고 지금 노바백스 백신은 상온 한 2도 내지 8도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mRNA 백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초조원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상온에서 가능하고 기존의 백신 물류망을 통해서 유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물량을 내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게 합성 항원 방식이면 왜 mRNA 방식으로 하느냐 전부 다 이걸로 하지 이 mRNA 방식도 나름의 큰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 뭐 노바백스 같이 합성 항원 방식이 여러모로 다 좋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mRNA 보다도 이 합성 항원 방식이 좋다 하면서 이래 이래 해서 좋다 그 주장을 하는 업체들은 여기가 갖고 있는 단점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mRNA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의 이야기를 안 해요 SK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SK도 이 mRNA 방식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SK가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SK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된 임상이 한 130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 이후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임상 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상 동물 상대로 사람이 아니라 동물 상대로 임상을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 13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130건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자체 생산 설비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개발한 약을 자기 생산 설비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체 생산 설비가 부족하거나 없을 거예요 그러면 CMO 업체나 아니면 CDMO CMO는 단순히 위탁 생산을 말하는 거고 CDMO는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개발과 생산, 위탁 개발 생산 업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CDMO나 CMO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같은 데가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K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백신 개발사였지만 앞으로는 그 백신의 CDMO나 CMO 쪽으로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한다 확장을 하는데 이게 그 CMO나 CDMO를 하려고 하면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업체가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K로서는 지금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 좋은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의 CMO 시장은 이게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생긴 시장이거든요 이런 팬데믹 때문에 백신 수요가 급증을 하고 많은 업체들이 백신 개발한다고 나섰으니까 이 백신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위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그런 시장인데 물론 리스크도 있죠 뭐가 리스크냐면 뜻밖의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CMO나 CDMO 시장은 엄청나게 축소되어 버리거나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분명히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 것은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바이러스 백신이 저희가 독감 걸리면 매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는 한 번 백신을 맞으면 항체 형성돼서 끝나는 거라고 판단하면 저런 리스크가 맞을 텐데 그게 그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계속 재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화이자건 모더나건 노바백스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주기로 재접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재접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감 백신도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거든요 이거 뭐 독감 까질 거 내가 뭐 좀 한 하루 이틀 좀 끙끙 앓았다가 저도 독감 백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실제로 뭐 독감이 온 상황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구태여 가가지고 그렇게 세게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재접종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재접종 주기가 와도 사람들이 안 맞을 수가 안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 별 이상 없고 그때 뭐 맞았으면 됐지 하고 이제 뭐 매번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가서 안 맞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안 맞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게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돼 버리고 이게 이제 종식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코로나 적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종식 돼 버리면 다른 변종이 나오고 변이가 나오면 또 백신 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백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 맞는 걸 계속 만들어 내면서 굴러갈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것이 백신에 의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종식이 돼 버린다면 분명히 이거는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접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 같은 경우는 코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지금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내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NBP-2001이라고 하는 거고 GBP-510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 다 지금 단계는 거의 임상 1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물질 다 임상 1상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NBP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하고 같이 기술 협력해 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상용화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계속 어떤 재유행하거나 약간의 변종이 생긴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용화가 늦더라도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GBP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비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있잖아요 거기하고 멜린다가 그 부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을 딴 재단이 그 여기 이제 감염병 혁신 연합이라고 하는 CPI에 재정적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감염병 혁신 연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차세대 백신 개발 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150억, 200억은 아닌 거 가지고 한 150억 정도를 연구개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신물질이 이제 GBP510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개발에 성공하면 이 재단의 돈을 받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지정하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을 해 주고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공급을 해 주고 남는 물량은 글로벌리 이제 영업한 저기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삼상에 넣어야 되겠죠 임상 삼상에 넣어서 그 최종 개발까지 그렇게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O 앞두고 SK 쪽에서 기관투자자 설명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SK 쪽에 뭐 정권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뭐 좀 약간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 좀 유리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좀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많죠 근데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회사 쪽에서 기관투자자 설명회나 기자간담회나 이런 데서 했던 내용들에 좀 근거를 해서 제 판단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더욱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향후 연 매출은 1조 이상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백신 CMO 관련해서는 연 3천억 원 이상은 회사가 매출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바백스 백신을 이야기했죠 우리 정부에 2천만 명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에서 한 9,8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공장의 9개 라인은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해외에 많은 백신 개발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CMO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바백스가 임상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많은 개발사들이 CMO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노바백스 임상 실패 가능성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데타 업체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노바백스가 임상에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산오피하고 영국 GSK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임상 이상에 들어간 백신 이것도 우리가 CMO 계약 추진할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많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약간 오버 안 해도 될 이야기 같은데 좀 많이 하시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안재용 대표님이 기자 간담회에서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좀 약간 오버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IPO 앞두고 CEO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도 보여주고 시장에 좀 신뢰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조금 이제 과도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 뭐 SK가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다 그렇죠 백신 기술 뭐 첨단 공정과 플랫폼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물론 뭐 많은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뭐 학룡, IPO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거는 CEO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지각변동급이다 실제로 뭐 그렇다고 보여지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뭐 비약적인 성장 그냥 성장도 아니고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뭐 이런 표현도 좋아요 뭐 비약적인 성장 뭐 그런 표현도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이 백신 CMO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버린다면 SK의 CMO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속될 수가 있나 이게 엄청나게 축소되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백신의 CMO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명은 없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노바백스 작년에 계약한 이 두 회사 말고도 산오피 또 GSK, 존슨앤존슨, 모더나 같은 너무 회사 이름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다수 개발사들이 러브콜을 보내올 정도로 CMO 수요가 많다 계속해서 그냥 뭐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사랑의 레트를 엄청나게 날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어차피 이제 CMO라고 하는 게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사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해준 고객사의 판매량에 영향을 받죠 잘 팔리면 많이 줄 거고 안 팔리면 이제 물량을 덜 주니까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질문 나온 코로나19 백신 재접종 시기가 비교득 짧은 시기에 이제 도래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재접종이 일어나야 되니까 백신 공급 물량이 갑자기 뚝 끊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에 우리는 그걸 그렇다고 본다 그래서 백신 CMO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자 뭐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좀 오바스럽죠 우리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게임 클로즈가 되겠다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클로즈가 되겠다 끝장내버리겠다 이거는 모르죠 다른 회사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글로벌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자체 개발해 가지고 체인저가 아닌 클로즈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외신으로 번역되서 나가면 화이자나 GSK 같은 데서 보면 야 얘 뭐니 이렇게 머선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SK에 머선일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클로즈가 되겠다 우리 자체 백신 개발해서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체인저가 아니라 이건 너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고 백신 자랑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VP 아니면 GBP 물질 지금 임상 1, 2상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중에서 좋은 놈 하나 골라서 똘똘한 놈 골라서 3상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합성 항원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영상 2도 8도에서 냉장 보관 가능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 클로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신감은 좋습니다 높이 살 수 있는데 너무 오바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mRNA 기술로 만든 백신 보다도 합성 항원 방식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이거 말씀 드렸습니다 빌게이스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정 물량은 지정 국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CMO 역량을 지금은 백신 돌릴 수밖에 없어요 백신 위탁 물량 돌릴 수밖에 없는데 면역 항암제 등 백신 외의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거나 조기에 잡히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아닌 다른 항체 바이오 쪽에도 CMO 물량을 수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SK가 아까 말씀드린 플루 3가 4가라든지 수도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말고도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소화장염 로타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장티푸스 폐렴구근 폐렴구근 이거는 산호피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앞에 두 가지 MVP 하고 GBP 이런 바이프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프라인에서도 성과가 나면 좋죠 그런데 이런 바이프라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CMO 백신 이외의 영역 확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너무 이런 정권신고서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나 기관투자자에서 나오는 그 발언은 중요한 발언이기는 한데 어차피 IPO를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되고 지금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 들어가 있는데 산호피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폐렴구균 백신은 어떤 상황이냐 화이자하고 GSK가 지금 이미 폐렴구균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백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계속 계량하고 추가적인 바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SK하고 화이자가 이미 판매 중입니다 이 두 회사가 판매 중이고 화이자가 또 하고 있고 머크도 지금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하고 있고 이 회사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가 폐렴구균 백신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글로벌이 경쟁 업체들이 있고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 공모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00원에서 65,000원까지 이 레인지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장외 시장에서는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이 주식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난주까지 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장외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65,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따상 가야죠 따상 가야 되는 건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지금 뭐 제가 함부로 아 이 종목 따상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르겠죠 당연히 충분히 오르겠죠 지금 공모 가격보다는 충분히 오르는데 뭐 따상을 갈지 첫날 따상 가고 뭐 또 둘째 날 또 뭐 뭐 산 가고 산 가고 뭐 연산 갈지 뭐 그까지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공모 가격 산정을 넣고 사실은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 EV capacity라고 해서 그 기업 가치하고 생산 능력하고 이 두 개를 따져서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 요거를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더 공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투자 역량을 키우는 그 시간이지 뭐 종목을 찍어 준다든지 그냥 얄팍한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고 팀장님 잘 들어보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요거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EV 이야기 하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라고 하는데 이 EV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거하고 시가총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가총액은 회사 지분 100%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 EV는 우리가 공식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지분 100%의 가치인 시가총액하고 회사의 순차입금 이 두 개를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 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자산이라고 보면 요게 자본이고 요게 부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EV 그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 내가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돈 그거를 그냥 이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로 보자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지분 100%를 다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지분 100%를 완전히 다 가져야지 이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 그걸로 끝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면 채권자들이 또 회사에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빚도 다 갚아버려야 돼요 이 회사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이 회사 빚을 다 갚는다면 내가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돈이 얼마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시가총액만큼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회사에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고 하면 순수한 차입금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뺀 순차입금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입위라고 하는 거는 지분 100% 가치인 시가총액하고 회사의 순수한 차입금 차입금에서 현금을 뺀 요거 두 개를 합친 거를 그냥 우리 입위를 보자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놈은 요 순차입금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입위에서 순차입금을 뺀 게 되겠죠 입위에서 순차입금을 빼버리면 회사의 시가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차입금이 20억이야 근데 현금은 5억 밖에 없어 그러면 순차입금은 15억입니다 차입금이 20억이지만 현금이 5억이 있네 그러니까 순수한 차입금은 5억을 제외해 줘야 되니까 15억 근데 회사가 현금이 더 많아 차입금은 5억인데 현금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순차입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오히려 현금 과다 보유 회사가 돼서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15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사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EB에서 순차입금을 빼줘야 되니까 EB에서 순차입금이 15억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A사 같은 경우는 그럼 B사는 어떻게 되냐면 B사는 EB에서 순차입금을 빼줘야 되는데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 수학시간에 마이너스하고 이 순차입금이 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러니까 B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EB에다가 15억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입금보다도 현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 회사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시가총액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이거를 알고 이 상황을 이제 좀 한번 볼게요 론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를 이제 비교기업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기업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자 이 회사들의 E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 다 상장사니까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 이 회사 재무제표 갖다 놓고 이 회사 차입금하고 보유 현금 따져보면 이 회사의 EB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CMO로 가치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CMO 비중을 다 따져봅니다 론자는 한 CMO가 72% 삼바는 100% CMO죠 우시도 100% CMO 그러니까 이 해당 사업부문의 EB는 여기 전사 EB에다가 이 CMO 비중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문 CMO 사업부문의 EB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생산능력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EB 나누기 생산능력을 하게 되면 론자는 1.28배, 삼바는 1.45배, 우시는 5.21배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 버리면 평균치가 2.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론자, 삼바, 우시 세 군데의 평균치를 구하니까 2.6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능력, Capacity에다가 2.6을 꼽혀버리면 E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로 가게 되면 SK는 24,000L거든요 앞에서 구한 평균치가 2.6배니까 이 Capacity에다가 2.6배를 곱하면 EB는 6조 3,000억이 나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아요 차입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6조 3,000억에다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나와 버리니까 이걸 더해줘야 돼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이 더 많은 회사구나 그래서 더해버리면 6조 3,118억이 나오고 회사 이제 발행 주식수 7,700만주를 나눠 버리면 주당 한 8만 2,200원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평가가 8만 2,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거 다 안 쓰죠 할인을 해야죠 또 그죠 이제 IPO 하는 회사고 여기 삼바우시 론자는 잘 나가는 회사니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을 하게 되면 희망 공모가 밴드는 4만 9,000원에서 6만 5,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너네들 백신 회사 아니냐 왜 항체바이오 CMO 전문기업들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했느냐 왜냐하면 CMO 전문기업들이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더 높은 회사들만 속속 골라가지고 비교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SK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도 코로나19 백신 CMO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쪽으로 쭉 나가게 되니까 뭐 이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CMO 사업이 이제 갓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갓 시작해 놓고 CMO를 비교기업군으로 잡는 게 옳으냐 뭐 비교 대상 기업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일각에서 좀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이제 안재용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기술 가치 기반의 회사이다 보니까 그 피어그룹 비교 대상 기업 선정하기도 좀 어려웠고 상당히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결정한 게 그 카페시티 대비해서 그 입의를 구하는 이 평가법을 쓴 거고 이게 뭐 완벽한 공모가는 아니지만 공모가가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옳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는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공모가 논란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뭐 이 공모가 자체가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공모가가 뭐 고평가됐다 뭐 그렇게 보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삼바가 그 그 이비 카페시티 방법을 써가지고 할 때는 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 시총 10조에 상장했는데 지금 시총 50조 60조 그 정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격하고 피어그룹 선정하는 게 항상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그냥 고평가다 저평가다 빅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빅이트도 그때 뭐 공모가 산정 넣고 말이 많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냥 주가가 합리화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당시에 고평가인 거고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 당시에 합리적인 평가였던 거고 뭐 지금 공모 후에 이제 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유통가능 물량은 공모 상장되고 나서 유통가능 물량은 한 25%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면 이게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이 기관 물량 중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지금 카운팅을 안 한 거거든요 안에서 이제 25% 정도로 잡은 거 같은데 뭐 기관 의무보유 확약도 좀 보고 하다 보면 뭐 이것보다는 이제 더 떨어지는데 하여튼 20%대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수요 예측 결과 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 또 우리 저 백신에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청약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뭐 저도 한번 이번에 한번 지난번에 몇 개 놓친 게 있어서 이번에 뭐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들 배려를 또 많이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안 되었어도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왜 오늘 1주일에 안 되었으면 될 것 같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